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대구 낮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오르겠고요. 반면 중부지방은 서울 2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지방에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으니까요. 우산 챙겨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여사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이 껴있는 모습이고요. 내일은 서쪽에서 비를 가진 구름이 우리나라로 다가오겠습니다. 오늘 내륙지방은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기온을 보면 서울 26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30도 가까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